셀트리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체입니다. 셀트리온은 2024년 3월 1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78% 상승한 18만 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14일 대비 약 마이너스 1, 85%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1월 2일 24만 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5일 13만 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1월 2일 598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9월 19일 18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5, 5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1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4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6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2월 27일 가장 많은 23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2월 29일 가장 많은 38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0.28%에서 약 23.2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1월 11일 약 100% 최저 지분율은 2023년 8월 24일 약 19.4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원이며 2015년 6,034억 대비 약 281.9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336억 원으로 2015년 2,589억 대비 약 183.3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1.84%입니다. 순이익은 약 6,096억 원으로 2015년 1,582억 대비 약 285.1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6.46%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3.42배이며 지난 2015년 60.0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7.67%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5.91배이며 지난 2015년 5.25배에 비해 약 12.5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9.3%, ROE는 13.61%입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39조 4,23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8위, 코스피 종목 기준 8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2조 3,04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8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336억 8,45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64위, 코스피 종목 기준 63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6,96억 8,19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53위, 코스피 종목 기준 52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셀트리온에 대해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진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25만 원을 제시하였고 대신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2만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3만 6천 원에서 18만 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셀트리온은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9월 2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하락 추세,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하락 추세, 2023년 5월 26일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 하락 추세, 2023년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3월 22일까지 하하시는 모든 часов 잃어민 제 ordin기간의 예측 주가 5월 27일까지 하시려는 5월 23일까지 하시려는